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특히 주의해왔다는 정상훈 씨. 하지만 직장인처럼 꾸미고 가게가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해 술을 구입하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최상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담배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편의점은 담배 안 팔면 매출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월급은 그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 그게 진짜 너무나 손해가 막지니까. 그동안은 위변조안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7일로 완화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이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법령안 위반 단계부터 입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